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주 SRF발전소가 정상 가동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시를 요구하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한국난방공사에 손을 들어줬고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고 헌혈 참여가 위축되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 혈액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친환경차와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의 피해자 수습이 완료되면서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구조대원과 장비가 철수한 현장에 남아 현대산업개발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차가운 콘크리트 잔에 매몰됐던 아버지는 사고 29일 만에 구조 소식을 기다리던 가족에 돌아왔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한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마치고 아들이 돌아온 곳은 붕괴 사고 현장 텐트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했던 노래를 들으며 현장에 왔다는 아들은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섯 가족이 일 처리가 다 같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는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저 텐트를 지키고 아빠가 있었던 것과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저희는 텐트가 이 일 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 현장에 남아 있을 거예요.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습이 완료되면서 현장을 지켰던 구조당국의 장비와 인력 모두 철수했지만 가족들은 이곳 텐트에서 사고 현장을 여전히 지켜냅니다. 가족들은 실종자 구조가 끝난 후 진정성 있는 사죄는 물론 구체적인 피해 보상 등 후속 논의 없이 무심한 태도를 보이는 현대 산업 개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약 없이 장례 절차를 미룬 가족들은 현대 산업 개발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까지 현장을 지킬 계획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가족이 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붕괴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피해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합동 분양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발전소 가동을 놓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정상 가동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난방공사가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나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나주 시민들과 나주시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4년 가까이 가동이 중단된 나주 SRF 발전소. 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한국난방공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발전소 사업 계획의 본질과 차이가 없고 환경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주 SRF가 가동을 재개하는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SRF 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연료를 생산하는 업체도 새롭게 직원을 뽑는 등 가동 정상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난방공사도 연료 수급과 설비 점검을 마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에 따라서 연료 수급이라든지 설비 점검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나주시가 SLF 발전소 운영사인 한국난방공사의 사업 개시 신고를 세 차례나 반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재작년 말 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온거인 난방공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주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나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번 판결 결과에 즉각 반발하면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SLF 품질은 발열량과 수분율 등에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LF를 폐쇄하고 그냥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광주 쓰레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입장은 명확하니까요. 나주시도 판결문을 확인하는 대로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찬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지만 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내일까지도 먼지가 가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건조한 대기 속 먼지가 떠서 부역해 보이는 연무가 낮 동안에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먼지는 가득하지만 날 자체는 막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하다는 등을 드러난 상태고요. 오늘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게 출발했습니다. 영하권에서 시작했고요. 반면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훌쩍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헌혈자가 크게 줄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혈액 재고 보유량은 이틀을 버티기 힘든 상태인데요.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의 한 헌혈의 집. 대기장소와 헌혈 의자가 대부분 텅 비었습니다. 하루 80명까지 몰려 헌혈의 집이 붐빈 적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헌혈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의 헌혈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22% 넘게 감소했습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이 5일분인데 이틀을 버티기 힘들 정도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5형 혈액은 하루를 겨우 넘길 정도만 남았습니다. 광주 전남은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를 넘어 경계 단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혈액 재고 보유량이 경계 수준이면 의료기관에 혈액 사용을 자제하는 요청까지 할 정도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혈액은 적정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위급 상황에 벌어졌을 때 환자한테 혈액을 제때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혈액이 없다며 수술을 할 수 없고 그분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혈액원은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최저가격 낙찰 방식으로 지난 8일 이루어진 쌀 시장 격리를 놓고 농민들이 정부와 농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농민회는 농가에 우선 배정하기로 입찰 원칙을 세웠지만 사실상 농협이 농가 물량 상당수를 도맡았고 평균 낙찰가도 6만 3천 9백 원으로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1만 원가량 떨어지는 등 정부 조치로 쌀값이 더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농협이 지난해 가을 쌀 수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정부의 쌀을 되파는 등 쌀값을 지탱할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평경찰서는 부동산 불법 이중매매에 관여한 혐의로 고소된 한평군 의원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아들과 부인 명의로 이미 매매가 진행 중인 한평군 손불면 소재 임야를 이중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해당 임야 매입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21일 고흥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112에 신고한 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전남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해 660여 건, 169억여 원으로 810여 명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섬으로 이뤄진 신한군이 고질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두텁지 않은 데다 공무원들이 섬에서 근무할 수 있을 거리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공무원 채용을 대규모로 진행했던 신한군. 정원의 8분의 1에 이르는 110명 선발에 나섰지만 94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나마도 합격 포기와 사직이 속출하며 76명만 남았습니다. 신한군에서 행정 경험을 쌓고 다른 자치단체로 떠나버린 공무원만 3년간 30명에 이릅니다. 신한군은 신한군은 구인난이 골치. 특히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 지역 근무를 기피하다 보니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도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확보가 시급한 방역요원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응시 미달, 재공고로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만 최근 3년간 10차례를 훌쩍 넘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육지하고 좀 가까워서 기간제가 좀 충족은 됩니다.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는 중북군 암태, 자원, 도처 이런 데는 기간제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인력들 젊은 층도 없고. 급기야 신한군은 기간제 근로 희망자의 이력서를 사전에 등록한 뒤 채용 정보가 실시간 전달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구인, 구직의 엇박자를 최소화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숨통을 튼 뒤 차차 공무직 채용에도 인재, 사전 등록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심각한 여론 분열 조짐을 보였던 여수 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두고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관련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 지역사회가 함께 큰 틀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도가 최근 제시한 여수 광양항 발전 전략은 여수 박람회장 공공개발 계획에 대한 지역의 분열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이번 전략에 시민사회와 경제인단체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수광양항망공사가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관련법도 국회 법사위에 조만간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이달 임시 국회에서 관련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리더라도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법안을 최우선 상정하기로 했으니까 상정이 되게 되면 다음 주 초에 있을 분회의에서 아마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는 거죠. 거친 지역 분열 조짐으로까지 악화했던 여수광남회장 공공개발사업. 지역 여론이 봉합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이제 지역사회 내 논의의 장애 확대도 필요하다는 여론입니다. 항망공사 이자 상환 기간 유예 등 4가지 현안부터 차근히 풀어가면서 미래 광양망권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수립해가자는 겁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는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수익형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각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해나가기로 특히 전라남도가 그 부분 중심이 돼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그 약속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고 지켜지는지 저는 계속 또 감시하고 같이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악화하던 지역 간 갈등 양상도 봉합되면서 이젠 여수 박람회장 공공개발 사업이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시가 친환경차와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석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사업의 핵심인 미래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사업에 오는 2030년까지 7조 원을 투입하고 부품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미래차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 실증단지와 모듈화 공장 등 7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제 첫 프로젝트로 현대차와 전문기업 등 관련 기관과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가 AI 광주시의 미래 비전 등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디지털혁신 대전환위는 어제 오후 민주당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가 AI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 조성과 관련 산업 융합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AI 산업 시대에 청년 과학기술인이 넘쳐나는 광주 전남 지역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박영선 위원장은 광주시가 대한민국의 AI 산업을 선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선호 전 효광중학교 교장이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교장은 어제 오후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공립과 사립, 특수학교 등을 두루 거친 것을 강조하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광주 교육을 설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광주 전남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윤 후보가 결국 속내를 드러냈다며 문정권에 대한 보복과 앙심만이 가득한 윤 후보의 태도에 아연실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남도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면 만일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 후보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 정착하는 귀농, 귀어, 귀촌인이 해마다 4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만 761명, 2020년 4만 1,861명. 통계가 작성 중인 지난해에도 귀농, 귀어, 귀촌인이 4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전담팀을 꾸려 도시민을 대상으로 예비 상담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귀농, 귀어, 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자전거도로 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합니다. 광주시는 관내 자전거도로 661km 구간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한 달 동안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과 노면 교시, 포장 상태와 함께 불법 장애물 방치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2022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공모에 전라남도가 선정되면서 순천과 나주, 화순과 해남, 곡성 등 5개 시군이 생태교육도시로 육성됩니다. 이번 공모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친환경 인프라와 연계해 전문인력을 양성한 뒤 생활권 중심 생태환경 교육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오늘도 날은 포근하겠지만 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내일까지도 먼지는 가득할 수 있습니다. 황사용 마스크 착용 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건조한 대기 속 먼지도 많아서 뿌옇게 보이는 연무가 낮 동안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먼지는 가득하지만 날 자체는 맑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했습니다. 광주 영하 1.6도 보이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 영하 5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 9도에서 13도 분포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무한 영하 5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9도까지 오르겠고요. 구례는 영하 7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13도로 일교차는 무려 2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m 안팎으로 잔잔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날이 흐려지겠고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